어제와 오늘 새벽 눈이 좀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눈이 다 안 녹았는데 이리 선수 아 아 일이에요 특이한 방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자 꼭 따십니다 3 3 3 돼지 중에 한 명 재웠습니다 축축이 코스 바위보다는 이제 마사토가 나올 것 같아서 축축이 코스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겨울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스입니다 저는 엠틱의 구라빵 1프로입니다 이 선수 저 아까 인사 때문에 살짝 부어 그렇게 튼거 같고 아씨 폐 빠져버렸다 아씨 이것이 참 연습하기 좋은 곳이에요 난이도도 있고 아 결빛님 이바이크 이바이크 결빛님 오 cow 좋은 동작 une 21 텅 20 종일 이마이크 이건 아니고 따신지 오늘 안되네요 안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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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예 성공입니다 깔끔했습니다 다시 가스님 안 깔끔했습니다 좋아요 아 발이 또 안맞는 좋아요 아 살렸어요 아 성공입니다 죽은걸 살려냈어요 대단하신 분 3.1절 코스에 왔어요 작년 3.1절 날 와서 만들었다고 해서 3.1절 코스인데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 바이크 가볍게 성공을 해버리네요 가벼운 성공 눈이 아직 안나갔기 때문에 조심해야되요 땡입니다 출력 안생겼네 좋아요 좋아요 이리선수 안정적이구요 제일 높은쪽으로 필살기인가요 또한번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아이 마지막 자 19분 코스 눈이 아직 안녹았어요 어이 접지에 좋은가 어어 아 하하하하 괜히 먼저 해갖고 이게 무거우니까 19분 코스 어 좋아요 상황이 안좋은데도 안정적으로 들어갔구요 좋아요 예 여기서 이제 각은 잘 세웠는데 출말만 안정적으로 하면은 자 놓치면 안돼요 한번더 아아 이거 아깝네 자 평소에는 쉽게 대둔 곳이라도 오늘 눈이 쌓여서 접지가 확보가 안돼요 그러나 그로 어 22.5kg 어 아 이야 이리선수는 이제 과연 어떻게 공략할지 어 아 공략은 얼어 죽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당시님 아이고 아 여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어 잘 들어왔어요 자 이제 출발을 출발할 때 지지 카스님 마이 끝이 아 아 아 고소 고소 이리선수 오늘 작전은 뭐 그냥 전부 호핑이에요 오늘 작전은 사라! 아이고씨 살구씨 아니에요 아이고씨 전기차의 단점이에요 이게 페달이 끊기면 끝! 제후 스님 저희가 타는 거 미션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저희 등산객 없는 데만 골라서 타요 그래도 그 옆에 지나가는 등산객이 꼭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는 등산객이 있어요 차에 불만이 많은 등산객이겠죠 피에 안 끼칩니다 우리 등산객들한테 근데 이거 시청자들한테는 이거 성공 못해서 피에 끼치는 거 아닌가요? 뭡니까? 아 성공했습니다 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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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지로 성공했습니다 피해 없이 이렇게 파도 꼭 한마디 하는 꼭 한마디 하고 가는 개나리 십장생은 신경 쓸 거 없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후 스님 골로 빠져나오는 작전입니까? 파 스님 두 분 다 작전이 똑같았고 똑같이 실패했어요 파 스님 손이 시려워서 계속 못 찍어요 제가 소나무 관리 번호 369 코스 그냥 369 코스입니다 이 코스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 코스는 좀 지금 길어요 샤악 가서 여기서 꺾으면 꺾는 게 아주 힘들어요 꺾고 올라가서 여기로 꼭 통과를 해야죠 딴 데로 가면 반칙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평평한 저거까지 올라가면은 성공 되겠습니다 자 꺾었어요? 어 꺾었어요 여기로 들어가고 다시 땡입니다 코스 이탈 똥꼬똥꼬똥꼬똥꼬똥 차산에 울려 퍼지는 똥꼬똥꼬의 사운드 똥꼬메알입니다 왜 저한테 옵니까? 꺾었어요 온몬더 성공입니다 자 예진 선수 안되면 오늘은 적지가 좋은거에요 다른 나라 바삭바삭해서 근데 오늘 운동 덕후 맞고 출발 하하하하하 하하 아참이 꺼야 돼요 꺼야 돼요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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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미리 선수 오늘 타이틀 제목은 똥꼬 똥꼬 똥꼬를 뽑겠습니다 똥꼬 그렇죠 그렇게 뽑으면 제일 좋아요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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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똥꼬 똥꼬 예 여기서 잘 꺾어야 돼요 아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살릴 수 있고요 살렸어요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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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마지막 건imalan 오hm 갔습니다 성공입니다 제욱스님 꺾어야 돼요 빨리 꺾고 좋아요 똥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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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ğ Waters 오 되겠는데 아 그렇지 뛰어 야 다시 이게 아니야 그렇지 와 된겁니까 오늘 좀 위험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선수 거기 좀 위험해요 괜찮은가 대놓고 반칙 코스 뒷님 먼저 선수고 이 코스 이제 반칙은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핸드링 반칙 딱 이것까지 발을 뛰는건 탈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따스님 성공 경험 없구요 여기 아이고 제국수님 제가 알기로는 겨울빛님 이바이크로는 성공한적 없어요 어 뭐죠 반칙 나왔구요 등기대기 등극기 등극기 여기서 이제 이 바이크는 어떻게 살려서 갈건 가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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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입니다 안좋아요 안좋아요 됐어요 일단 들어갔구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 발이 닿았잖아요 요런 미션은 이 바이크라고 유리하진 않네요 오늘 보니까 잘 못 들어갔어요 근데 오도방적으로 자 저건 너무 뻔뻔한 반칙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저 저 이거 무슨 룰을 2초이상 가만히 있어온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토꼬많게 토꼬 아아아아악 잘 못 들어갔어요 잘 못 들어갔어요 이것도 길이 있어요 이 선수가 눈이 오면 이렇게 토꼬토꼬 소리 많이 오는거 닭똥집 먹을까요 잘 못 들어갔어요 길이 있어요 예 안되는거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오늘 같은 날은 좀 위험하니까 사실 대놓고 반칙 코스는 뭐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재밌는 동작을 많이 해야되는데 대놓고 저렇게 하나 둘 셋 남들이 오면 정지화면인줄 알겠어요 요즘 가라고 오오오 성공했어요 구박을 받아야 잘하는 선수 성공입니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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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들어갔어요 일단 잘못 들어갔는데 앞발이 빠진 상태에서 저게 나와야 되는데 기대고 있어 일단 시험 없던거 하하하하 밟으면서 앞으로 가 밖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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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데려오면은 속보여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될까요? 어려워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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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형 그상태로 피벗을 안바퀴만 안바퀴만 좋아 좋아 뒷바퀴는 괜찮아 공간있어? 어 공간 많아 이제 가면 되요 이제 가면 되요 어거지 어거지로 처음 성공하는거에 타면은 어? 죽임 어 나이스 성공입니다 억지중향인 성공 입니다 오늘 몇군대 양지바른 몇군데 빼고는 탈수가 없어서 그냥 연습이나 좀 하고 오늘 퇴근하겠습니다 요런거 연습많이 하시면 어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уст대로 하уст대로 한 번 보겠습니다 으아 раст Ian 아 형 반칙? 오 좋아요 나 또랑을 밟았잖아 또랑 안 밟았어 이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지? 아 안돼 안돼 땡 땡 안 밟았어 안 밟았어 정확히 가야돼 가든스름 한 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 선수 이번에 동작 좋으면 슬로우 모션 한 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1위 선수 아 좋습니다 좋아요 한 번 치고 또 쳐야돼 이 바이클은 무조건 올라가야돼 자 이 바이클은 무조건 이 바이클은 무조건 어 안돼 다시 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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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진짜 아픔으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돼 자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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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필름 하나 둘 셋 물려 물땡겨 그렇지 세종아 앞뒤로 밀어 앞뒤로 밀어 안 떨어졌잖아 안 떨어졌잖아요 안 떨어져 안떨어져 앙뚜어져